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동 세계차 S4 홍보대상 가슴 김다현입니다 김다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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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거의 뭐 하동 국민분들께서 다 오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오셨는데 어찌 동원이 오빠가 무대를 네 보내줄건데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박수 많이 쳐주신거죠? 네 감사합니다 다같이 박수 함수 저기 키에서 잘 안들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박수 함수 남 than 이와 한옥에서 지금 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 이름은 무엇인가요? 자 이번엔 이쪽에 가볼까요? 자, 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? 어, 여기 흰색 옷 입고 계시는 네, 어머님! 한옥 생일 잘 쓴 거야? 장남입니다! 김동댄 형이에요 박수도 힘차게 그리고 함성도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! 멜빌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동댄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고도는 박세트 박세트 감사합니다 무섭만 같애 즐거운 아, 다음 곡! 고향이여 드려요 하얀엘 차 축하합니다 고통! 오스오스 피아나는 그리운 나의 꿈 자 이쪽 출범 출범 다 같이 박수 안전 좋아요 자 이쪽도 같이 박수 안전 오스오스 피아나는 그리운 나의 꿈 세월호가 너무 멋지 저 세월호의 성도 없네 저 세월호의 성도는 18세 전이 살금같이 기대면 돌아다닌다고 이제 달려가면 달려가면 나는 날아야 해 소금을 잡아 저의 흑알과의 흑알을 흑알과의 흑알과의 흑알이 흑알을 흑알과의 흑알이 흑알과의 흑알이 흑알과의 흑알이 감사합니다. 건강한 춤 together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